여긴 배우들한테 한 번 주화 걸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원혜리입니다. 아직 개봉 전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 영화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무대 인사를 영화 끝나고 안 하고 끝나기 전에 인사를 했었는데 지금 끝나고 하니까 반응이 훨씬 좋으네요. 재밌으셨어요? 네!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요. 개봉 후에도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희 영화 홍보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동지환입니다. 잘하지. 젠10. 영화 지금 이렇게 보셨어요? 네! 아 내일 드디어 또 저희는 저 VIP 시사회부터 이제 본격적인 홍보를 드려놨는데 아 그에 앞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셉을 꽉 메워주시고 여기 지금 거의 엔딩 여러분 보실 때 저희도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 살피고 했는데 반응 너무 좋게 해주신 것 같아서 아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러 다니는 에너지가 막 불끈불끈 쏟는 것 같습니다. 아 막 4, 5월 달에 영화들이 정말 많이 개봉되는데 저희 7국 공무원의 조금도 관심과 예정 가져주시고 아 그러면 한 번 더 도움을 주실 거죠 여러분? 네! 개봉하면 7국 공무원 또 다시 한 번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반갑게 마셔주셔서